네 아 무섭게 왜 병친이 형 응 저번에 그 행사 때 한 다섯댄가 오고 호박종목도 하나 오고 어이구 저번에 행사 때 나왔던 네 친구들은 다 이상 없지? 아 네 응 다행이다 걔네랑 싸웠어요 왜 또 아우 진짜 죽어야 해 걔네랑 또 왜 싸워 응 야이씨 뭐 걔네랑 너를 기분 나쁘게 했어 아님 니가 짜증나게 한거야 걔네랑 저를 기분 나쁘게 했어 그래서 싸워 잘한다 목으로 싸운게 아니고 말로 이건 뭐에요 커튼이겠지 이런 커튼이 있어요 응 한번 열고 가만히 오쇼 모짜리 아 나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눈이 잠궈요 잠궈서 뭐 하려고 못 들어오게 아무도 네 그래서 뭐 하려고 그거 하고 코트를 닫아요 그건 뭐예요? 이 안에서 뭐 하려고 완전 범죄잖아요 누구를 뭐라 해보려고 지금 나 여기 불 꺼요 불을 끈다고? 이거 남자끼리 뭐하는 짓이야 그런 다음에 칼을 들어요 그건 완전 범죄지 오늘 아마 저기 아저씨는 못 오실 거고 네 바쁘시니까 요즘에 형님은요? 형? 네 그 형도 지금 바빠서 못 올 거야 그냥 갈까? 그냥 갈까? 퇴근하자 어 잘가 집에 갈 차면서 줬어 맞는가 진짜 탔는데 RC카야? 근데 뭔가 이상하다 타미한테는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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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공주야 아이고 타미한테는 시바 왜 건배 건배 공주야 공주가 없잖아 RC카 RC카바디는 이걸로 칠하는게 아닌데 이거 우리꺼야? 이거 우리꺼야? 아 뭐 써왔네? 진짜 우리 먹으라고 해 응